패널로서 패널로서 작년에 나오셨나요?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? 4월에 제 EP를 냈고요 제가 약간 말실수...? 말실수 아닌 말실수를 해서 제가 자만한다는 그런 소리가 돌았었는데 저는 좀 빨라요 빠르고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래퍼 형들은 다 인정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꿈을 못 이뤘다고 저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악플도 많이 좀 그때 이후로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제가 저를 더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저를 방치해두고 그냥 계속 댓글을 보고 있고 그때는 제가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 일후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실력적으로 증명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음악하는 사람 음악으로 보여주는 게 답이니까 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랩 Yeah I'm back Come back season to bet and pay I know they talk about me But I don't give a s**t You know my stilog 기복 없는 실력 기본기부터 배워 물어봐 Who's the new king of this game My day no battle me So I be kickin' like Bicky's moves When I back in my stupid boom Can you feel it? So f**k all the haters It means I know ain't to something I'm illegal like I can see 넌 모두 먹어 치워 Like my dinner I'm back in my dinner I'm back in my dinner I'll be the salad of people I'll be the salad of people I'll be the no mo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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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우 괜찮습니다 안정차게 네 저희가 이렇게 막 보는 기준에서는 약간은 벗어나 계시거든요 워낙 영어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쉬운데 형들은 좀 더 가사 안에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중요시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덮어버리는 장점이 있네요 톤이 일단 너무 유니크하고 통틀어서 제일 그루브 했던 것 같아요 삶다 병웅 씨는 가져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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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루브가 몸에 좀 배 있는 느낌? 이게 앞으로 나오는 그루브가 아니고 뒤로 넘어가 이렇게 이게 이게 신기하다고 이게 이렇게 뒤로 꺾이는 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꺾인다고 조금 다른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2차 됐으면 좋겠어요